추워 자 그러면 이제 관할 법원 했으니까 741쪽에 하나 공부하자 첫 번째 관할 법원의 이송 있죠 이거는 이제 국민이 우리 아까 보니까 1심 재판 청구 어디다 해서 어디서 재판하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런데 재판할 권한이 없는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를 잘못한 경우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인천시장이 나한테 영업정비 처분했으면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서울고등법원에 갔다가 제기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권한이 없는 법원에다가 그러면 그 재판 청구를 받은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잘 모를 수 있잖아 그 점을 고려해서 그 소송 제기를 받은 법원은 권한 있는 법원으로 보내주게 돼 있어 이송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보세요 행정소송이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 원고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또는 재판 권한이 없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고등법원에다가 바로 제기했다든지 아니면 재판 권이 없는 다른 법원에다 제기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둘째 줄 끝에 밑줄 수소법원은 소송 제기받은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권한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다 국민을 위해 국민이 잘 모르고 엉뚱한 데다 소송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언제부터 소송 제기된 거로 쳐준대요 동그라미 2번 언제부터 소송이 제기된 거로 봐준대 첫째 줄 권한 있는 법원이 이송받은 때 즉 권한 없는 법원으로부터 권한 있는 법원으로 소송이 이송된 때 사건이 이송된 때 그때 이제 뭐래 소송 제기에 제기된 거로 인정이 되는 거란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밑에 판례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야 권한 없는 법원이 소송 제기받았다 그럼 뭐야 어 너 소송 제기 잘못했어 하고 소송 거부하는 각하를 시킬 게 아니고 권한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줘야 된다 바로 각하시킨 건 잘못된 판결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쌍그룹 3번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라는 주제가 있어 여기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관련 청구 소송이라는 게 뭐냐 관련 청구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선 관련 청구의 동그라미 2번 관련 청구의 뜻 먼저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관련 청구 소송이란 어떤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밑줄 주세요 손해배상 청구 구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회복 청구 3가지 또 둘째 줄 어떤 처분과 관련된 취소소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자 인천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했다 시장이 인천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러면 A가 무슨 소송을 했느냐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근데 이거는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니까 없애달라는 거지 취소시켜달라 이거 행정소송 그죠 인천시장을 피고로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재판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송문제 이 사람이 또 소송을 내 무슨 소송을 내면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데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자기 영업 못하게 돼서 손해 입었다 그래서 무슨 소송을 해 손해배상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것도 제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역시 또 A가 소송을 내고 이때 피고는 조금 달라지죠 여러분 국가배상법 배웠잖아 인천시장이라는 공무원이 위법하게 고위과실로 영업정지 처분했다 직무 수행했다 그래서 피해받다 누구를 피고로 하게 돼 있어 손해배상 청구는 시장이 아니라 시를 상대로 하는 거야 인천시 그래서 인천시를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근데 이거 역시 인천지방법원의 민사사건 재판하는 담당 부서 민사부라고 그랬지 그래서 역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담당 재판부가 달라요 민사부 행정부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구분이 될 거니 형사부 법원이 그러면 두 개의 소송이죠 근데 이게 뭐하고 연관된 거야 이 판결 손해배상 재판하기 위해서는 뭐 심사해야 돼요 이쪽 법원도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정이 나와 심사를 해서 판정을 내려야 배상 판결을 내릴 거 아니야 그것도 이것도 뭐예요 취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재판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영업정지 처분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하고 여기서도 영업정지 처분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해요 그럼 중복 심사를 하는 거죠 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심사 여기서도 위법 심사 근데 혹시나 몰라 여기서는 위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고 모순된 판정 내려지면 같은 처분을 놓고 서로 모순된 판단 내려지면 이것도 혼란이 일어난 거죠 이런 거 방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눈으로 쭉 읽어보면 이렇게 어떤 처분과 관련된 청구가 별도로 별개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심사가 중복 심사가 이루어지는 문제도 있고 모순된 판단이 나오면 또 혼란을 가져오고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몰아서 같이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송제도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쪽 법원이 손해배상 이게 관련 청구야 이 처분 등과 관련된 청구야 이쪽 법원이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니네가 이쪽에서 알아 이 가치지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재판해라 이게 이송제도야 이송의 포인트는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서 관련 청구 그거 체크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원 청구 원상회복 청구 원상회복 청구 이것도 다 민사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어떤 처분과 또 관련된 다른 취소소송 행정소송이지만 자 이렇게 잘 체크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송 보세요 이송 이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 위에 세 줄 읽어볼까요 자 관련 청구송이 첫째 줄 끝에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다른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경우야 응? 그런 뜻으로 생각 계속이란 거는 제기되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자 두째 줄이 중요하네요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문장의 주어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셋째 줄 끝에 어디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쪽으로 반대로 말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니네가 이거 취소할지 여부도 니네가 재판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 절대로 없어 요쪽에서 요쪽으로 보내서 취소 여부 결정하고 손해배상 판결도 같이 해라 하고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 관련 청구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취소송이 제기된 법원으로 보내는 거야 응?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청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알아서 보내는 거로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머리 두 번째 셋째 줄 앞머리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응?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응?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응? 두 번째 주제는 병합이야 응? 자 병합은 지금 이 경우는 따로따로 소송이 이렇게 제기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병합은 하나의 소송에 관련된 청구를 같이 합쳐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송 이송 말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다가 A가 A가 영업정기 처분 취소해달라고 행정성 내면서 플러스 모두 같이 판결해달라 이 재판에서 손해배상도 같이 판결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도 합쳐서 제기하는 게 병합 청구야 병합 응? 그래서 자 병합에 대해서 내용 봅시다 자 취소송에는 취소송 제기할 때는 사실심 변론 정결시까지 관련 청구를 병합하거나 어 피고 말고 원래의 피고 말고 다른 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송을 취소송이 개혁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첫째 줄 부분에 봅시다 관련 청구송을 취소송에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는 거죠 일단 미출 언제까지 응? 그 미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러면 사실심은 이심까지를 말해요 응? 이심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대법원 올라가서는 병합 못 시키는 거예요 응? 사실심 이심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응? 1심에서 이심까지만 응? 대법원 다른 말로 상고심이라고도 응? 거기서는 병합이 안 돼요 응? 그래서 그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걸 키워드로 응?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 이 손해배상 청구를 A가 영업정치업에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여기다가 이걸 합쳐서 처음부터 같이 합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그렇게 처음부터 여기 두 가지를 합쳐서 제기하는 걸 원시적 병합이라는 말로 불러요 처음부터 합쳐서 제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 처음에는 A가 취소소송만 냈어 취소소송만 제기를 했다가 이후에 이후에 이거 내가 이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생각하면 이참에 손해배상 판결도 같이 해달라고 해야지 하면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 도중에 추가해서 합칠 수 있어요 그거를 추가적 병합이라고도 해 그게 둘 다 가능해 다만 이거를 추가해서 추가하려면 이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판정 내리기 전까지 병합을 해야 돼 변론 종결 전까지 병합을 시켜야 돼 네 네 그런 거고 그래서 방괄호 1번 읽어볼까요 행정소송법은 항구성에 있어서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원시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좀 생소한 말이 있어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이런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뭐 가볍게 그냥 읽고 지나가네 자 우리 아까 이거 보자 이거 보면 취소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누구예요 A하고 A는 국민하고 인천시장이죠 근데 손해배상청구는 아까 보듯이 A가 손해배상에 달라고 청구하고 원래 피고가 누구예요 시죠 시 인천시 그러면 이게 피고가 다른 소송이 청구죠 피고가 다른 그러니까 당사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다른 청구도 병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사자가 다른 청구를 이렇게 하나의 소송 절차에 합쳐서 청구하는 거 이걸 뭐라고 뭐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이걸 주관적 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일한 소송 당사자 간에 청구가 아닌 거를 하나의 소송 절차에 합쳐서 청구하는 거 주관적 병합도 인정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건 좀 조금 뭘 하도 괜찮아 어쨌든 무슨 형태의 병합도 허용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반가루 2번 이거는 지금 취소송은 행정소송이죠 이거는 원래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거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하게 돼 있어 근데 행정소송 제기 제기하면서 행정소송에다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반가루 2번에 이게 어떤 처분 등과 관련된 청구인 이상은 뭐야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송 절차 간에도 병합이 인정되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예죠 아까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만원청구 원상회복청구 다 이게 민사소송으로 하는 거거든 그것도 다 허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이제 반가루 2번은 그걸 지금 포인트로 삼으세요 반가루 2번에 뭐야 둘째 줄 다른 종류의 소송 절차 간에도 병합이 인정된다는 거 이거 하나 포인트로 잡고요 그 다음에 반가루 3번에 또 포인트를 잡으세요 자 반가루 3번은 이런 얘기야 자 이게 취소소송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합쳐서 제기를 하죠 하나의 취소송이나 하나의 소송 절차에 그러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몸통이고 여기에 달라붙는 거야 그럼 이 몸통이 적법하게 제기돼서 제기돼 있어야 여기다가 이걸 붙일 수 있는 거야 병합 이게 만약에 몸통에 당하는 취소송이 요건을 못 가져서 소송 제기가 요건 못 가져 각하되버리면 얘는 여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얘도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응? 그래서 반가루 3번 읽어봐 관련 이 관련 청구가 병합될 몸통에 해당하는 취소송 응? 이 본체인 항구 소송은 소송요건으로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 만약에 그리고 관련 청구성도 다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둘 다 소송요건이 다 구비되고 있어야 되면 네 그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반가루 3번 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반가루 3번에 위에 두 줄 관련 청구성도 병합될 몸통에 해당하는 취소송 같은 항구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병합되는 관련 청구도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요건 다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둘 다 다 요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요건 구비가 안 돼 있으면 달라붙을 몸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병합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적법인데 이거가 요건 못 갔으면 이것도 병합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리고 이러한 병합 여부를 허용할지는 병합 청구하는 거를 허용할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마지막 끝에 피고를 바꾸는 등의 별도의 절차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서로 다 피고가 다른 소송도 병합이 가능하니까 피고 경정 이런 게 따로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3번에 2줄 위에 2줄 공부하고 밑에 판례로 체크합시다 판례 1번 병합 얘기부가 나오니까 여기다 싸놨는데 1번 중요하게 여기세요 1번 1번을 보면 무효확인과 취소청구 관계야 어떤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해달라는 소송 또 하나는 취소해달라는 소송 같이 할 수 있대요 무효확인과 취소청구 이게 문장의 주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놔두고 그러면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무슨 소송에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야 무효라는 것도 확인해달라고 청구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의 소송에서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 둘을 같이 하나의 소송에서 둘 다 판결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응 첫째 끝에 보니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면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뭐냐면 이렇게 청구하는 거지 취소해 주든가 또는 무효 확인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 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 안 된대요 그게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야 선택적 청구야 취소 또는 무효 확인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달라 이거 안 된대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 응 또 둘째 그때 뭐 안 된대 단순 병합 청구하는 것도 안 된대 그럼 단순 병합은 취소도 해주고 무효 확인도 해주고 둘 다 해달라는 거야 이것도 안 된대 응 그러니까 이 취소해 달라는 청구와 무효 확인 청구를 동급으로 놓고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 다 판정해달라 이거 안 된대 그러면 되는 거는 이렇게만 하는 거 된대 첫째 직구 때 어떻게 하는 것만 된대요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 가능 요거에요 요거에요 요렇게 하는 것만 된대 그러면 여기서 주의적이란 말은 주된 청구 응 그런 뜻으로 주된 청구 주의적이란 말은 주된 청구 하나를 주된 것으로 삼고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비적 그건 뭐야 그 주된 청구가 안 받아들일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그러면 이거라도 해달라 보조적으로 예비적인 건 다른 말로 보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이 그러면 취소하고 무효가 어느 게 더 위법이 많고 센 거야 무효가 더 위법이 더 범위 더 중요한 거죠 응 그러면 A가 이렇게 하는 건데 뭐를 주된 청구로 삼아 무효 확인해달라 무효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면서 혹시나 이게 주된 청구 혹시나 그런데 무효가 위법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무효일 정도로 중대명백할 정도는 아닌 거로 나온다면 그러면 취소라도 해달라 그거를 이제 예비적으로 보조적으로 이렇게 청구하는 건 된대 응? 그러니까 하나를 주된 청구로 삼고 무효 확인해달라는 걸 주된 청구로 삼고 그게 아닐 때는 취소 판결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하나를 예비 보조적으로 이렇게 합쳐서 청구하는 건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1번 꼭 알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중요 2번 판례는 아까 이거 한번 청구해보자 뭐냐면 아까 한 얘기 또 나오는 거야 이거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면 취소용 제기하면서 손해배상도 같이 판결해달라 손해배상 청구를 여기다 합쳤어 근데 이게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 취소용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거 취소용 각하되겠죠? 그러면 몸통이 사라져 그럼 여기다가 합쳐질 배상 청구도 당연히 뭐야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이게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어야 이게 여기에 병합될 수 있는 건데 따라서 2번 관련 첫째 줄 관련 청구의 병합은 뭐예요? 이 병합될 몸통에 당하는 취소송 같은 게 적법일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핵심은 두 번째 줄 끝에 본래의 항고 소송이 본래의 항고 소송이 본래의 항고 소송이 뭐야 소송 대상 아닌 것 같고 소송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본래의 항고 소송이 소송요건 못 갖췄죠? 그럼 무슨 판결 나와 카카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셋째 줄 각하될 보면 거기에 병합되었던 병합청구되었던 관련 청구도 어떻게 되는 거야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응? 몸통이 사라졌으니 응? 그래서 이거 시험했어요 뭐야 두번째 본래의 항고 소송이 부족받은 것이어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병합청구된 관련 청구도 각하될 수밖에 없다 2번 그 다음에 3번 3번 판례도 또 체크 3번 판례에서는 셋째 줄 끝에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 응? 공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는 건 어느 때일까요? 여기다가 가볍게 대입시키면 어떤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는 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 처분 취소한다 라고 판결이 나오면 최종 확정나는 거야 응? 그러면 자 지금 어떤 사람이 1심 재판 청구를 했어 그래서 어떤 처분을 받고 부가처분을 받았어 뭘 납부해라 그리고 이 사람 부가처분 받고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한 뒤에 뒤늦게 뭐 하는 거야 이제 이 부가처분 취소해달라 소송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합쳐서 청구했어 어 이거 이 부가처분 이거 위법이라서 안 내도 되는 거 냈다 이거 취소한다고 판정 내려지면 냈던 거 다시 반환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국가가 받은 거는 부당이득이 되니까 반환해달라고 이거를 합쳐서 청구를 한 거야 그런데 1심 재판하는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했어 맞다 이 부가처분은 위법이라서 취소한다 라고 취소 판결은 내렸어요 그래 놓고서는 자 1심 판사가 이 부가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은 내렸지만 이게 아직 진짜 저 뭐야 대본까지 가봐야 이게 취소가 되는지 취소할 취소할 만한 위법이 있는지가 대본까지 가봐야 확정이 나는 건데 아직 내 1심 판결만은 취소가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반환해 줘라 하는 판결은 못 내리겠다 이러고 1심 판사가 그렇게 재판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너 1심 판사 네가 이 부가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럼 뭐야 그러면 받은 돈 반환해 줘라 하고 반환 판결도 같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같이 내릴 수 있는데 1심 판사가 취소한다고 지는 일단은 반환 판결은 내렸지만 아직 이게 취소가 확정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까지 아직 안 갔으니까 반환 판결은 못 내리겠다 이랬는데 바보 같은 짓이다 반환 판결 1심 판사 내려도 된다 응?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리면 소송에서 진측은 올라가겠지 고등법원도 가고 대법원 가고 고등법원 가서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야 이건 취소할 게 아니다 위법 없다 그러면 저 뭐야 항소하면 그러면 취소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반환 판결 내는 것도 반환 안 해도 된다 또 뒤집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심에서 1심 판사가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처분 위법이라고 취소해 취소 판결 내렸으면 반환 판결도 같이 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 처분이 취소까지 확 확정이 나야만 반환 판결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 자 두째 집 끝에 보면 여기 여기 병합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환해주라 들어주기 위해서는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 여기서 예를 들면 그 1심 재판 절차에서 뭐야 이 처분 취소한다 부가처분 취소한다고 판결하면 반환 판결 내리는 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일이지 그 처분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확정까지 돼야만 반환 판결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응? 이것도 중식 3번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5번 5번 판례 있어요 응? 네 5번 판례 하나 또 체크해 볼까요 네 자 5번 판례를 보면 아까 병합시키는 관련 청구 중에 뭐 있어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하는 뭐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 이제 병합하는 문제를 주로 얘기했잖아 근데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내고 또 뭐야 관련된 또 취소 청구를 또 병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면 뭘 갖고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요 보충력 편입 처분 취소한 걸 취소해달라고 소송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병무청장이 보충력 편입 처분을 내렸다가 그걸 취소를 시켰어 그러니까 왜 취소하냐 이러고 취소한 행위를 다시 취소 판결 내려달라고 소송을 낸 거야 소송 도중에 원고가 뭘 또 거기다 병합을 했어요 그 취소에 응? 그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처분 그리고 현역병 이병 처분 응? 이거 취소해달라 이거를 합친 거야 원래 그 보충력 편입 처분 취소 소송에다가 편입 처분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다가 이렇게 한 경우 셋째 줄 각각 소송제기간은 어떻게 따져야 되는데 보충력 편입 우리 보충력 편입 처분 취소 결정 통지 받고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90일 안에 소송했어야죠 그리고 그 뒤에 뭐에 대해서 또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청구했어 현역병 이병 처분 취소해달라 그거 그러면 현역병 이병 처분 통지서 받은 날도 90일 안에 추가해서 청구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 어떻게 돼 각각의 처분에 대해서 소송기간 개별적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응? 큰 면접은 없지만 그 정도 공부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제 한고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 우리 행정심판의 당사자 참가인 똑같아요 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은 자 둘째 줄 누가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일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무를 갖는 자 그래서 자연인 법인 응?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응?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일단 자격이 있습니다 응?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송 제기 응? 그 단체 이름으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단체 이름으로 응? 응? 두고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그 밑에 도록룡 있죠 도록룡 자연물 이건 다 대상 저 저 저 저 뭐야 우리 뭐 개도 그렇고 뭐 사냥 아까 말해서 사냥도 그렇고 이런 식물 동물 동물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는 뭐야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지급됩니다 권리를 갖는 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응? 도록룡 같은 동물은 자기 권리를 갖는 자가 아니고 권리 침해됐다 그래서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응 이건 나라마다 조금 법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자 자기 자식 없어 그래서 상속 재산 누구한테 상속시켜 네 반려동물한테 그러니까 미국의 법제도는 그 동물도 저 재산 상속받을 권리자로 법으로 인정하니까 그래요 응? 우리나라는 그 반려견이 권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상속권이 없어요 응?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자기가 자식도 없고 물려줄 재산은 있는데 개는 자기가 먼저 죽어 반려동물보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네 누구 이제 돈을 관리할 은행 같은 데다 이렇게 뭐 맡기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 반려동물을 관리할 자를 지정을 하고 그래서 은행에 맡긴 돈으로 그 돈으로 그 동물을 죽을 때까지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이제 유언장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 방법을 써야 돼요 응? 반려동물이 직접 상속권을 인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더 되면 또 그런 특별한 법을 만들지 응? 미국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자격이 이렇게 얘기됐다면 법인 법 자연인 즉 사람 법인 법인 아닌 단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아무나 법인이나 뭐 사람은 누구든지 소송할 수 있는 아니다 그 처분 때문에 자기 이익을 침해받아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만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원고적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원고적격에 대해서 자 취소송 무효동확인소송 부작위법확인소송 표 안해봐 공통된 단어들이 있어 누가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 단어들이 중요한 겁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응?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어떤 사람 어떤 법인이라도 어떤 행정처분 때문에 불이익이 입어서 그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을 주는 거죠 응? 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자 정리를 하고요 이거 법률상 이익의 뜻 거기다 정당한 이익 이런 거 다 틀려요 법률상 오로지 법률상 이익이라는 단어가 중요 그러면 도대체 법률상 이익이란 건 뭘 말하는 거냐 행정심판에서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심판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뭐 견해 대부분은 있는데 통설과 판례 모두 법률상 이익이란 무슨 의미로 해석해요?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만을 뜻한다고 봅니다 응? 그래서 학설이 뭐 권리구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쭉 읽어보되 통설 판례는 두 번째 견해 법률상 보호 이익서를 따른다 두 번째 견해만 매우 중시하세요 그래서 뜻 보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만을 말하는 겁니다 응? 첫째 끝에 법률상 보호 이익서 통설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반사적으로 누려오는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 아니죠 응? 그래서 첫째 끝에 반사적 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그거 정도 꼭 공부하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키워드가 제3자입니다 어떤 행정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제3자 뭐 있으면 소송할 자격이 인정돼 어떤 처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응? 어 저기 뭐야 저 누구 A라는 사람한테 인천시장이 공장 건축허가 내줬어 인근 주민이 3자잖아 인근 주민 A한테 내준 공장 건축허 때문에 자기의 뭐 환경이익 침해받았다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 침해됐다 그러면 소송할 자격 인정되는 거지 그 공장 건축허가 취소해달라고 그래서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 인정 소송제기자의 인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이게 키워드에요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누구야 결과적으로 말하면 처분한 행정청이죠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처분청은 재결에 승복 못한다 소송제기할 원고적격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거에요 마지막 처분청은 재결에 불복해서 소송낼 수 없어 왜 처분한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력 때문에 재결에 따로 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소송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취소해달라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뭐 이런 행정소송은 다 누구를 염두에 둔거야 다 국민이 주로 국민이 행정기관으로 공궐 역행사에 의해서 뭔가 불이익 받았다 그러면 구제받기 위해서 국민 측이 보통 제기해왔어요 근데 근래 들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 뭐냐면 다른 국가 어떤 국가기관이 또 다른 국가기관한테 뭔가 니네 이렇게 지시 지침 뭔가 조치를 한거야 근데 그 조치를 받은 상대 국가기관 측에서 왜 이런 조치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취소해달라 행정송을 내는 일이 생겼어요 이례적인거지 응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보면 키워드가 이제 국가나 지방재단체 국가나 지방재단체가 취소해달라 다른 국가기관이 자기한테 한 조치 취소해달라 소송내는거 원칙은 허용 안해온거야 우리나라 응 그런데 둘째 책을 읽어보니까 쭉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있어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재단체장이 뭔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요구해 여기에 응하지 않는 불응한 상대방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재단체가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뭔가 다툴 별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 응 원래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아까 잠깐 나왔던 무슨 소송이 있어요 행정소송 중에 기관소송이라는게 있잖아 뭐 저쪽 국가기관이 왜 우리한테 이런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권한을 다투면 되는데 그거는 법에서 그렇게 소송할 수 있고 따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누가 어떤 기관에게 뭔 조치를 했을 때 어떻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딱 있어야만 가능해 그 기관소송은 근데 그럼 규정도 없어 그러면 이게 기관소송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는 거야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으로 응 이게 판례 뜻이에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결론적으로 4번의 핵심은 현재 우리 판례가 뭐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재단체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재단체가 한 조치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할 자격 인정하고 있다는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하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1번입니다 1번을 보니까 자 일단은 거기에 키워드가 국가인권위원 두 번째 줄에 국민권익위원회 나오죠 국민권익위원회가 누구한테 뭐 하라고 조치를 했냐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위원장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어요 자 이걸 좀 풀어보면 원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는 직원이야 직원인데 뭔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뭔가 중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해당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한 거야 자기 억울하다 응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자기한테 뭔가 불이익한 징계처분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억울하다 하고 신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뭐 이렇게 하더니 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뭘 요구해 그게 징계하려고 하지 마라 응 요구하는 거죠 응 그래서 그래가지고 누가 반발한 거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반발했죠 그래서 소송을 냈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원고 피고는 누구 국민권익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시정하라 시정조치 요구한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국가기관 응 국민권익위원회도 국가기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소송을 냈으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 거예요 국민이 제기한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뭔가 다툴 방법도 없다 응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 제기할 자격을 인정했어요 응 뭐 이겼는지 졌는지는 그건 뭐 주중의 한 문제가 아니라 소송 자격이 인정됐다는 거 응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키워드가 건축협의 취소 건축협의 취소 응 거기에 대해서 건축협의 취소는 행정성 대상인 처분이다 인정한 거예요 응 일본도 마찬가지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 성관위원장의 뭐야 시정 조치 요구한 거 있죠 이것도 처분이라고 소송 대상을 인정한 거지 응 자 건축협의 취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자 우리 인천시장이 인천시장이 인천시 뭐 공무원 연수원 수련원 뭐 이런 거 어디다 짓냐 저 충청남도 뭐 어디 태안 여기다가 무슨 공무원 수련원 같은 걸 하나 짓는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거기 어떻게 태안 군수하고 건축에 관해서 허가 건축허가 받기로 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야 이 건축협의야 그렇죠 그래서 건축허가 내주기로 다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태안 뭐 군수가 그거를 허가 내주기로 합의했던 걸 취소시킨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인천시장이 태안 군수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결 그래서 건축협의 취소 그러니까 이쪽에 지방자단체 등이 다른 지방자단체 장을 상대로 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거죠 응 그래서 건축협의 취소 소송 대상인 저분이 되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누가 소송을 냈어요 응 하나 지방자단체가 또 다른 지방자단체를 피고로 그렇죠 지방자단체가 또 다른 지방자단체 장을 피고로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천광역시가 예를 내가 아까던 인천광역시가 태안군수를 피고로 해서 건축협이 취소한 거 취소해라 소송을 낸 거를 허용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것도 이례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마 법정비가 좀 필요해질 원고에 원고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정해놓는다니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좀 중시할팔레예요 3번은 앞에 이제 세 줄 정도로 한번 읽어보자 자 갑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을이라는 시공무원이야 을 첫째 줄 중간쯤에 을 나오죠 을이 이제 시공무원인데 을에 대해서 아마 맨 처음에 을 공무원 뭐예요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이 내려졌나 봐 응 자 보니까 다시 쭉 읽어보죠 갑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을이라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종류를 정직으로 아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았어요 감사원이 그 시공무원 정직시켜라 하고 징계 요구를 한 거죠 감사원이 그랬더니 시장이 거기에 약간 반발 응 그래서 어떻게 감사원에 야 이거 징계 요구 다시 심사해달라 재심의를 요구했고 또 감사원이 재심의 요구를 받고 어떻게 했대 기각 안 들어줬대 응 기각 결정을 내리니까 이번엔 또 시공무원 감사원 징계 대상자인 을 공무원이 감사원이 자기한테 정직시키라고 징계 요구한 조치와 또 시장이 재심의 요구를 받고 기각하는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갑 시장도 감사원에 재심의 결정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응? 이렇게 소송을 냈나봐 자 요 사안에서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송을 허용했다 안 했다 응? 허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 우선 중요한 단어 넷째 저 끝에 있죠 밑줄을 안 쳐져요 감사원이 시공무원 징계시켜라 징계 요구한 거와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 들어오니까 안돼 재심의 못 받아줘 해가지고 기각한 결정 있죠 그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래 아니래 아니래 이게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야 감사원에서 어떤 공무원 징계하라고 요구한 행위와 재심의 신청받고 재심의 기각 결정 내린 건 소송 대상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일단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그리고 또 다섯째 저 끝에 시장이 이 재심의 결정 이거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한 갑시장이 제기한 소송 뭐에 해당하는 거래 기관 간의 권한 분쟁에 해당돼서 기관 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이래요 응? 기관 소송에 해당하는 거는 뭐야 별도로 따로 소송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규정 뭐야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없다 응? 기관 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감사원법에는 그런 소송 하도록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요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그 뒷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보충적으로 읽어보면 되고 거기까지가 핵심이야 응? 두 가지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하고 재심의 신청 받아서 기각 결정 내린 건 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리고 시장이 감사원의 징계 요금이 재심의 결정 취소하려고 청구하는 건 기관 간의 소송으로써 법에 감사원법에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 소송은 허용될 수도 없다 여기 이렇게 고객심 하나 두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 판례가 4번 5번 이렇게 들어있는데 작년 책에는 없을 겁니다 응? 그래서 그거는 세 책 가진 분은 4번 5번을 꼭 같이 체크를 해두세요 응? 읽어두시는데 자 5번 판례만 한번 칠판에 설명할게요 자 그 외에 비슷한 거예요 아까 여기도 보면 똑같애 아까 1번 판례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응? 소방청장에 대해 뭐야 뭐 저거 뭐야 인사한 인사권 행사한 조치 잘못했다 인사조치 취소해라 요구를 했다는 거야 아까 1번하고 똑같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한테 뭐 했다 소방청장 네가 인사조치한 거 잘못했으니까 시정해라 요구를 한 거야 그리고 소방청장이 불복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시정하라고 한 요구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그거 소송장이 인정됐다 안 됐다 인정 됐다 응? 원구적격 인정했어 응? 똑같은 논리니까 응?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시정요구 조치한 거 소방청장이 소송할 자격 원구적격 인정 응? 1번하고 동일한 논리라고 기억하면 된다 네 그런 정도는 알아주세요 자 그게 2018년 8월달 내리짐 나온 판결인 거죠 자꾸 이런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746쪽 그러면 동그라미 5번 뭐 나왔어요? 첫째 줄 원구적격 응? 원구적격은 뭐에 하나라고 소송요건에 하나다 그러면 소송요건 구비했냐 안 했냐는 아까 공부했죠 당사자가 주장을 하든 안 하든 충족이 됐다 안 했다 주장을 하든 안 하든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서 판단할 직권조사상이다 응? 그리고 어떻게 돼? 소송 3심제 할 때 1심에서도 소송요건 구비되어야 되고 구비 안 되면 각하대요 또 2심 올라가서 2심에서도 판결 나올 때까지 어떻게 돼? 요건이 계속 구비되어 있어야 돼 3심 대법원 올라가서도 소송요건이 계속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신급단계에서든 소송요건이 구비되면 다 각하대요 그러니까 처제 끝에 사실심 2심까지만이 아니라 상고심 대법원 단계에서도 소송요건은 언제든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응? 따라서 요건이 구비되어 안 되면 각하대 버린다 하는 얘기죠 네 자 그렇게 그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판례가 죽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본 논리를 알았으니까 응? 원고적격이 있다고 인정됐는지 안 됐는지 사례들을 이제 암기하면 됩니다 응?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판례 이렇게 나오는데 1번 판례는 모름이야 아까 법률상 이익이란 뭐만을 어떤 이익을 말한다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만을 말하는 거다 하면서 읽어볼까요? 행정소송법에서 법률상 이익 있는 자만이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돼 있는데 법률상 이익이란 그 국민한테 행해진 행한 처분의 근거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거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가한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란 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다시 구체적으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법 및 관련법 여기는 관련법도 들어가세요 관련법이 있어요 관련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만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근데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어디에만 있다 공익 공익만 법이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무슨 조치를 함으로써 개인이 개인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거는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법이 보호하자는 이익이 공익이야 그래서 공익 보호의 결과로 인해 국민 일반이 국민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뭐 달달 외울 건 아니지만 뭐 알아 알고 있어야 될 발레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4번 발레를 또 4번 이것도 앞에서 공부하고 오는 거긴 한데 4번을 보니까 자 첫째 주 끝에 법률이 뭘 보호하고 있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대 법률이 업자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불합리 방지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법률이 업자들 간의 과당경쟁 으로 인한 경영이 경영불합리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꼬로 그 법은 개개인 업자들의 이익 보호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영업이 허가가 너무 많이 된다든지 너무 뭐 면허 이런 게 너무 많이 돼서 업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이미 기존에 허가나 이런 받은 업자들의 경영이 불합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돼 있대 그러면 법은 어떻게 돼 너무 많은 그럴 정도가 될 정도로 너무 아닌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취지란 말이야 그런 취지는 기존에 허가 받은 업자들의 경영을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 받은 업자들이 자기들의 영업만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커버하고도 남는데 거기다 또 행정위안이 또 허가를 내주면 그 추가 허가를 인해 자기들의 경영 불합리하게 됐다 법이 보완을 이익을 침해당했다 소송할 자격 기존 업자들에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말이 핵심이에요 지금 읽은 거 법이 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자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보호 이거 목적 이 꼬로 뭐야 이거 기존 업자들의 영업이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규 허가에 대해서 기존 업자는 수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5번을 읽으면서 5번도 앞에서 다 공부하는 건데 5번을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키워드 거기에 경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경원 그렇죠 이런 관계를 경원관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경원관계 경원이란 단어 찾았어요 5번에서 그게 거기 문장의 뜻이 단어죠 경원이 철철지로 보니까 인허가 등 인허가 등 내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이야 수인 다 수인이란 뜻이죠 인허가 내달라고 신청자가 여러 있어 그런데 행정기관이 그 신청자들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주면 무슨 결과가 된대 무슨 결과가 된대 다른 신청자들에게는 인허가 거부가 되는 거야 불허가 그렇죠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 경원관계라 그래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신청서를 냈는데 행정청이 그중에 한 업자한테 인허가 내주면 다른 신청자들에게는 불허가 불인가 로 이제 귀결되는 그런 관계 응 그런 관계를 경원자가 거래 그러면 결론 신청했다가 떨어진 자는 뭐 할 수 있어 다른 신청자에 대해서 인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자기 침해당했다고 소송할 자격 인정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 즉 끝에 신청했는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다른 신청자에 대해서 인허가 내준 조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처분에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경원자 관계 단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 응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소송할 자격이 인정 안 된다 그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 그림 그려 보면 이렇게 되죠 자 A도 신청 B도 신청 C도 신청 다 자기한테 인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래서 한 업자한테만 인허가 내주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이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저 뭐야 면세점 면세점 운용권 달라고 확 신청 그죠 근데 면세점 그 중에 하나만 내준다고 그러면 얘한테 내줬어 그죠 그럼 얘네들은 탈락했잖아 요런 관계가 이제 경원자 관계 경원 관계 응 이때 탈락한 B 왜 A한테 면연해졌냐 하고 뭐 말하자면 자기가 더 적합한 요건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탈락시키고 왜 A한테 면연해지냐고 A한테 면연해준 거에 대해서 B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거에요 응 단 근데 마지막 부분에 명백한 법적 장애로 자기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로 C는 애초부터 신청서를 내긴 냈지만 얘는 인허가 받을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자야 애초부터 응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된 자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시장이 얘한테 인허가 안 내주죠 근데 얘한테 내줬어 근데 얘는 얘는 요건이 충족된 자고 얘는 자기도 자기가 더 요건 제대로 더 충족이 되는데 왜 얘한테 내줬느냐 하고 얘 내서 소송으로 싸울 자기가 있어 싸워서 이기면 다시 심사해서 얘가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얘는 애초부터 뭐야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된 애야 그럼 얘는 탈락이 됐는데 얘한테 면허해준 거에 대해서 취소해라 소송해서 싸워서 이긴들 얘는 다시 지가 인허가 받을 자가 못 돼요 얘는 애초부터 싸울 자격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뜻이다 하는 게 5번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의 핵심은 무슨 단어 키워드 무슨 단어 첫째 줄 수익적 처분 또는 그 옆에 뭐야 신청한 대로 이루어진 처분 신청대로 이루어진 처분 수익적 처분과 마찬가지 이익 달라고 신청했을 때니까 신청한 대로 다 들어준 처분이야 어쨌든 키워드는 수익적 처분이겠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허가 내달라고 해서 허가 내줬어 그러면 왜 나한테 위법하게 허가 내줬냐고 이거 소송으로 싸워? 응? 소송이란 건 자기의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건데 지하한테 이익준 조치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워? 이거는 원칙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협면은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응? 단 아주 특히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뭔가 인허가를 신청해서 인허가를 받았어 근데 인허가를 받은 이상은 뭐 의무적으로 몇 년 이상 물을 해야 된다 해야 돼 그런데 그게 법에 어긋난 인허가 있어 응? 그럴 경우에는 인허가 내준 거지만 어? 그 위법하다 그러면 그걸 싸워서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를 염두에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원칙에 입각해서 수익적 처분 받은 자는 자기한테 왜 위법하게 이익 주는 처분했냐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응?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의 사례로 그러면 소송 자격 인정한 사례 인정한 사례 핵심 그 핵심 뜻은 뭐겠어 어떤 법 집행행위인 처분 때문에 뭐야 너 불이익 입은 자 맞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침해 받은 자 맞다 너 소송할 자격이 있다 라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어 뭐 아주 옛날부터 일본 주거지역 내 연탄공장 건축허가 내줬어 어떤 사람한테 공장 건축허니까 주민들이 소송한 거죠 주민들 뭐야 법에 의해 보호되는 환경상의 이익 침해 받은 자 맞다 그래갖고 소송할 자격이 줬다는 거예요 응?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연탄공장 건축 연탄공장 건축허가 사건 응? 뭐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어 1, 2, 3, 4 그런 게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다 논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7번 대표적이네요 7번 신규 선박 운항사업 면허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기존 업자의 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까 공부한 판례 대입시키면 이 이 관련 법이 해상운송사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항로에서 그 배가 다니는 항로에서 그 항로를 운행하는 선박 운항사업 면허를 내줄 때는 수요 공급을 고려해서 면허를 발급해 주라고 법이 정해놨어요 그 수요 공급을 고려해서 면허를 발급하도록 한 것은 무슨 목적이라는 거야 뭐 공익 목적도 있지만 그 해당 항로에서 이미 면허받아 선박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의 그 영업이익도 고려하라는 거예요 경쟁 경영 불합리 되는 걸 방지하다 이래서 아니 이 항로에서 내가 이미 면허받아서 이게 사업하고 있는데 이 수요를 다 내 하나만으로도 커버하고도 남는데 왜 또 여기다가 신규 면허를 또 내줘가지고 내 이익 줄어들게 맞느냐 기존 업자가 소활력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응? 그래서 법이 기존 업자의익을 보호하고 있는 거로 인정된 거 응? 자 그런 이치가 7번 8번 9번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런 게 같은 논리에요 응? 버스 운송 8번 같은 건 다 버스 운송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요 응? 버스 운송사업 면허해준 거 응? 자 그 다음에 응? 응? 13번 또 체크하세요 13번 네 13번 보면 어 여러분 사는 동네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선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짓기 건축 착수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부지로 적합하다 하고 승인 처분이 나온 거야 동네 사람 여러분이 뭐야 부지사 전승인 처분 취소해달라 응? 거기서 이거 틀림없이 원자력 발전소 지어진다 그럼 방사성 물질 나올 것이다 응? 그래서 인정한 거 응? 그 다음에 14번 도착하세요 14번 자 거기 보면 14번 최석화가 양수인 양도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양수인이 일단 최석화가는 대물적인 성질의 허가야 그래서 최석화가 받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망하면 허가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응? 또 사고 팔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최석화가를 받은 자가 딴 사람한테 허가 받은 걸 받은 자의 지위를 팔아넘겼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직 근데 이런 거 하면 양수인 뭐 해야 돼 가서 신고를 해야 돼 내가 허가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행정청이 수리해주면 이제 허가 받은 자의 지위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아직 얘가 신고해서 수리가 되기 전인데 행정청이 그러면 신고해서 수리가 되기 전이면 아직은 법적으로 허가 받은 자는 양도인이야 근데 행정청이 아직 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양도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 버렸어 그러면 양수인은 자기가 승계할 즉 넘겨받을 허가 소멸된 거야 그리고 불이익 받는 거죠 그래서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한 거에 대해서 양수인도 그걸 소송으로 허가 취소한 거 위법이라고 싸울 자격이 있다 응? 인정한 거 그러면 똑같은 이치로 14번팔라의 두 번째 줄 보면 그 업자 무슨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수리를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일권에서 배웁니다 배워요 응? 어떤 효과가 있어요 종전업자한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수리해주면 그리고 어떻게 돼 승계하는 업자에게 새로운 허가 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신고를 수리해 주게 되면 종전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허가 받은 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업자는 신고 수리 처분 때문에 불이익 입는 자다 그러니까 그거 취소달하고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또 여러분들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항정신병 치료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소송제 그러니까 키워드가 제약회사가 소송한 거예요 소송 제기 한 거야 원고 응? 뭘 대상으로 소송한 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뭐 고시라고 정해놨대 그래서 무슨 약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약이고 아니고 뭐 이런 거 쭉 정해놨어 그럼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어떤 제약회사가 만들어내는 정신병 치료제 약이 있잖아요 이거 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다 응? 응? 그러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이니까 많이 안 팔릴 거라마 약 처방을 잘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왜 우리 약을 보험 적용 대상 약에서 제외시켰느냐 하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거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약회사가 소송 자격이 있다 이거 제약회사만 있을까요? 환자도 있어요 그래요? 보험 안 되는 약이니까 저게 비싸게 그 사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똑같애 제약회사가 또 보건복지부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네 16번은 말 되게 길게 써놨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자 이렇게 거기에 첫째 줄 법인의 주주 이게 키워드야 법인의 주주 응?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 주주는 자 이렇게 말이 길어 자 법인의 주주 자 우리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주인은 누구예요? 삼성전자의 주인은 주주들이에요 주주들 응? 그 저 이건희 회장 아들이 아니라고 이건희 회장 아들은 말하자면 사장이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사장이에요 말하자면 국가로 따지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 국가의 주인은 아니잖아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도록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정해진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거지 주인은 국민이야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회사의 주인은 주주야 응? 그 이재용 씨는 회사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그런데 하여튼 주주 주주는 자 원칙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행정기관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뭐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처분 내였어 영업정지 처분 이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이걸 처분에 대해 네 이 주주가 소송으로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다 취소하려고 소송할 원고 적격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소송할 자격이 있어 아 이거는 행정위원이 누구한테 영업정지 시킨 거야 법인 그러면 그 영업정지 처분에 직접 불이익 받는 직접적으로 불이익 받는 자는 해당 법인이야 회사가 법인이 소송할 자격이 있는 거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영업정지 시키면 주식 시장에서 주식같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주주들은 피해를 입긴 하죠 근데 그거는 뭐야 직접 영업정지 때문에 직접 발생하는 불이익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해 간접적인 불이익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주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어요 해당 법인이 싸워야 되지 소송 자격은 그런데 예외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정리해야 돼요 많이 써놨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예외 이 영업정지 처분이 보통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한 달 영업정지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 끝나면 어떻게 돼 해당 법이 이제 또 정상적으로 다시 영업하잖아 그럴 경우라면 이제 주주가 싸울 수 없다는 거야 소송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회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응 이 회사 이제 정리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단계 수순으로 일단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 우리 IMF 사태 때 경기은행이 망했어요 근데 은행에 대해서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업을 최종 최종 없어지는 그 전까지 계속 영업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업을 일단 중단시키고 뭐 그 회사의 채권 채무 이거 다 정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이 해산되는 건데 최종 해산 전까지 정리할 시간 이런 걸 두기 위해서 영업을 일단 정지시키는 조치를 한 거야 근데 그럴 때 영업정지 처분은 뭐야 그 영업정지 이 끝나면 뭐 다시 정상 영업 되는 게 아니고 회사 망한 이제 정리는 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주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 주식 갖고 있는 회사 주식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회사 정리 끝나면 휴지지 휴지 응 요런 때는 그러니까 회사 없어지는 정리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그 과정으로써 영업정지 시킨 거 요거에 대해서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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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취소해달라고 수용할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응 그래서 예외 이건 말이 길어지니까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응 아까 그런 경우에 회사 망하게 할 경우에 너무 길어갖고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법인의 주주는 원칙은 법인에 대해서 행해진 영업정지 처분에 주주가 소송 자격은 없다 법인이 싸워야지 그렇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음 18번 체크해 보시고 음 그러면 18번은 뭐 가볍게 보면 그 주민들의 환경이익은 이제 어떤 행정처분 때문에 불이익 법적으로 보호받는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인정이 돼서 된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뭐 또 체크해야 되나 음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 20번 체크해 20번 자 읽어보니까 첫째 주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동의를 안한 구역 내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재개발 재건축 이거 반대하는 주민인가 봐 자기는 그 재건축 조합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동의를 안 해 그걸 원치 않아 그런데 뭐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대다수가 또 찬성하면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이 나중에 설립이 돼서 재건축 같은 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그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그 추진위원회 만드는 것에 행정청이 승인해 준 거 소송으로 다툴 자기가 있다 못 다투게 한다면 결국은 이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조합 만들어서 재개발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기 거기 이주해야 되잖아 구리 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싸울 자기가 있다 그 다음에 21번 또 체크하세요 21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임원 취임 승인 신청 반려처분 있죠 그러면 이게 과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A라는 학교 측에서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법인이 A라는 사람을 우리 학교에 학교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겠다 학교 법인이 이사로 A를 선임을 해서 신청하죠 교육 뭐 저 교육감이나 이렇게 신청을 해요 이사 취임 승인해달라 그런데 취임 승인을 거부했어 이사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응? 그럼 누가 소송으로 다툴 자기가 있어 학교 법인이 신청했잖아 A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사로 하겠다 반려되면 학교 법인이 소송으로 다툴 자기가 있어 그런데 학교 법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이사로 선임 됐던 자도 반려되면 자기도 이사의 지위를 볼깎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원으로 선임 됐던 자도 소송할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응? 학교 법인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 선임 됐던 자도 다툴 자기가 있다 그 다음 22번은 담배 소매업이죠 담배 소매업업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일반 첫째 끝에 일반 소매인 지정한 거 그렇지? 응 여기 앞에도 일반 소매인 뒤에도 일반 소매인 입니다 요거 두 개 단어로 공부해야 돼 요거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법이 담배 사업법이 뭔 규정을 두고 있다 거리를 띄어서 허가하는 규정이 있어요 담배 팔도록 어디를 허용했으면 50% 담배 팔도록 또 허용을 해야 된다 거리를 띄어서 규정의 취지는 어디에 있다 기존에 허가받은 자의 영업이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기존 업자의 법이 보호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거리를 안 띄고 각각에 허가내준 거에 대해서 기존 업자가 소송할 자기가 있다 그거에요 자 그 다음에 23번 이거 하나로 다 설명하려고 시간 많이 걸렸네요 23번은 생략 이건 앞에서 일권할 때 또 나올 테니까 앞에서 일권할 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3번 주로 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 23번 24번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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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27번도 체크 그죠 28번도 체크 어이 맞네 18번 그 다음에 20 30번 예 체크 그리고 31, 32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니까 다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시험은 안 나왔지만 34번 34번도 체크하세요 34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미얀마 국적의 갑이라는 사람이 위명 위명이 뭔 뜻을 해야겠어요 가짜 이름 자기 본명이 아니고 가짜 이름인 을이라는 이름으로 난민 신청을 했대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미얀마 국적의 갑이라는 본명의 사람이 가짜 이름인 을의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여권으로 입국을 한 뒤에 응 그 가짜 이름인 을 이름으로 법무부 장관한테 난민 신청을 했어 응 근데 법무부 장관이 뭐야 이 가짜 이름을 사용한 이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하는 한 후 갑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 안 해주는 조치를 내렸어 일때 상대방은 뭐야 이 소송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본명 쓰지 않고 가짜 이름으로 지금 청구를 한 거 아니에요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당했죠 그러면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허무인이라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란 뜻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야 허무인은 응? 근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지 아니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름만 가짜 이름을 썼을 뿐이야 그죠? 그래서 허무인이 아니라 다만 의리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고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 갑은 소송으로 자기 난민 인정 거부한 걸 소송으로 다툴 자기도 동일한 인물이긴 맞는 거니까 응? 이름만 가짜 이름을 썼을 뿐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돼 원고적격을 부정한 거 자 그래서 1번 첫째 출권 1번 문화재 매장 가능 지역의 뭐 그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다투는 인근 주민의 문화재 향유 자 주민들의 문화재 향유 이익은 문화재로 보호하는 건 공익 목적이에요 공익 목적을 위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응? 그런 논리가 깔려있는 거고요 2번 체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급수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상수원 보호함으로써 거기가 양질의 그 물 깨끗한 물이 유지돼서 거기서 끌어올려진 물로 수돗물 만들어서 공급되어 그러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 공급받아 왔거든 그거는 어떤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깨끗한 물 유지시키는 게 공익보호라는 거야 공익보호 목적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받았다 라는 거죠 그죠? 수돗물 그래서 그거는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에 불과하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다른 데로 옮긴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예전보다 뭐야 예전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못 먹게 될 우려가 있다 해도 그는 반사적으로 그는 반사적으로 느려운 이익을 침해받는 데 불과하니까 수돗물 자격이 인정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3번 무슨 단어 키워드겠어 거기 예 예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인 사업구역 밖에 그냥 쭉 저 간단히 말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밖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하도록 정해진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하도록 한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예 네 그런 얘기로 그 다음에 4번은 앞에 거 일반적인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이것도 반사적으로 누리는 얘기야 국가가 또는 지방자단체가 어디를 도로로 만들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제공을 했어 그럼 누구나 거기로 산책도 하고 출퇴근으로 이용하고 이게 일반적인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자야 그 경우는 공익을 위해서 도로 만들어 제공한 결과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는 반사적이익을 누려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도로 필요없다 도로 폐지시키는 조치가 나려졌는데 그거 주민이 수송할 자격 없다 그 다음에 5번도 체크 왜 우리 학과의 대학의 학생들이 국공립대학에서 얘기해요 사립대학이면 다 민사성으로 다툴 문제가 돼요 국공립대학에서 학과 학생들이 어 새로 학교가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 자기 학과 교수로 어 우리 학과하고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명을 했어 임명을 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들이 무슨 학습 받는 거 침해한다 이렇게 소용을 했는데 그것도 반사적인 이익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 소용자에게 안 줬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뒤로 갑 뭐 있어요 어 7번부터 뭐 10 11번 정도까지 비슷한 이치죠 응 공중무국장 영업 석탄 가공업 양곡 가공업 유기장 영업 보통의 허가로써 보통의 허가 내주는 건 뭐예요 통상적인 허가 영업 내주는 거는 영업허가는 너만 이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해라 이런 거 아니고 너는 요건을 구비했으니까 너는 영업을 해도 돼 이것뿐이야 그러면 또 옆에다가 또 어떤 사람 또 신청 들어가서 그러면 또 요건 갖췄다 너도 영업해도 다 풀어주는 거야 요건만 갖추면 다 풀어줘요 근데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다른데 한 어떤 지역에 어느 영업이 영업허가가 너무 많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규정도 없어 그러면 그러면 뭐야 뭐 행정위원회 요건 갖추면 다 그 지역에 다 허가 내줘야 돼 그래서 기존 업자가 왜 이렇게 허가를 또 내주냐 하고 수용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렇게 정리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욕탕 석탄 가공업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 자 15 16 15 16 이거 하는데 묶어봐 응 15 16을 묶어보면 누가 소송을 냈어요 15번 응? 누가 소송을 냈죠? 연식 연이 두부를 나타낸 거요 한자로 그렇죠? 연식분 협동조합이 소송을 냈어 또 16번도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소송을 냈어 근데 행정기관은 누구한테 처분한 거예요? 조합원 중에 한 업자한테 그러니까 그 무슨 두부 식품 식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자 A에게 영업정치 처분 내린 거야 응? 누가 소송할 자격이 있어? 그 업체가 소송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 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거죠 그 업자 업자들이 모여서 구성한 단체가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 단체가 자기 구성원에 해당하는 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그 단체가 소송할 자격은 없어요 단체가 불이익 직접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그 저 개인병원이 있는데 그 개인병원 의사에 대해 의사에 대해서 의사 면허정지 뭐 6개월 이렇게 내렸어 그러면 의사가 그거에 대해 소송으로 의사 면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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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는 거지 의사가 가입돼 있는 의사협회가 나서서 소송할 자격은 없어요 의사협회에 직접 불이익 간 건 아니니까 그런 이치에요 응? 그래서 물론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법인 법인 아닌 단체 단체도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죠 어느 때 행정처분 때문에 단체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됐을 때는 단체에 대해서 해산 명령이 내려진다는 이러면 그 단체가 소송할 자격이 있지만 이건 단체에게 행한 조치가 아니야 단체에게 직접 불이익 주는 조치가 아니고 구성원한테 불이익 주는 거야 그럼 구성원 개인이 다투어야지 단체가 나서서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해서 소송할 자격이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응? 인정 안 돼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15, 16, 17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응? 응?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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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설명 21번은 소송한 자들이 한의사들이에요 그죠 근데 논리가 이제 뭐부터 시작돼야 돼 한의사 면허부터 시작돼야 돼 한의사 면허 이거로 뭐다 보통의 허가입니다 한의사 면허 이거로 보통의 허가 그러면 특별한 규정도 없어요 그러면 허가 내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위에 1번처럼 저 뭐야 아까 목욕탕 영업허가처럼 당신 법적 요건 구비했으니까 당신 한의사로서의 의료행위 해도 된다 그냥 금지만 풀어준 거지 너만 영업해라 이거 아니거든 독점할 권리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의사 면허 받아서 자유롭게 영업을 함으로써 누리는 이익은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에요 응?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의사 면허 받은 자들은 이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약 만들어 팔고 할 수 있도록 인정이 된 거죠 근데 독점에서 팔도록 권리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상 뭐 한 거야 응? 양의학사들한테도 뭐 한약 과목 몇 과목 시험 봐가지고 양의학사들이 통과하면 양의학사들도 한약을 조제에 팔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한의사들이 왜 양의학사들에게 약사들에게 한약을 조제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느냐 이와서 소송으로 다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부가 양의학사들에게 한약을 조제에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한의사들의 법적으로 보호받아온 이익이 침해된 건 아니고 그동안 한의사들이 그동안 자기들만 한약 조제 팔아 조제에서 팔아오면서 누려온 이익은 뭐야 응? 아무나 한약을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공익보호차 안에서 금지해 놓은 데 따라 반사적으로 진애들만 누려온 이익일 뿐이다 그래서 그건 반사로 누려온 이익 침해된 거에요 불구하니까 숭작용이 없다는 거죠 응? 이거 연장하면 저기 뭐야 저저저 마트에서 편의점 같은 데서 상비약 몇 가지 팔죠 약 약사들이 저희들이 이익 침해한다 송활법 하죠 안된다 이거죠 응?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어 어 23번 중요해 23번 23번 아주 중요 중요한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어떤 이치까요? 이거는 끝에 보면 이제 법률상 이익 이렇게 구할 이익 했는데 여기에는 원고적격 도 들어가 있고 뒤에 공부할 소의 이익도 들어가 있는 거에요 다 합쳐지는 개념이야 응?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원래 A 땅이 이렇게 있고 A 땅을 포함해서 여기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된 거에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시장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 그러면 이제 개발 못하게 묶인 땅이죠 그랬는데 시장이 변경 조치를 했어 그래서 이 땅 이만큼의 땅은 이 지정 해제 해줬어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였던 거에서 지정 해제 조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응? A가 왜 내 땅만 빼고 다른 사람 땅은 다 해제해 준 거죠 A가 반발한 거야 그래서 지정 해제해 준 거 이 지정 해제 조치 취소해라 소송을 냈어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돼? A가 주장한 거 인정되면 그럼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 해제해 준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정 해제 조치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돌아가고 그러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지정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그럼 A는 여전히 지정된 상태로 계속 있는 것뿐이에요 소송에서 아무것도 얻어지는 이익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소송으로 다툴 짝이 없다 또는 소외의 이익이 없다 이런 상태로 인정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4번은 아까 담배 얘기 나오는데 담배가 구별해야 될 게 사건이 두 개 있어 자 여기는 끝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구내소매인 나왔어요 일반 소매인이 아니라 구내소매인 나왔어요 담배 그 단어를 키워드렸어요 구내소매인 그러면 여기서 구내소매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아까 일반 소매인은 이제 우리가 길거리를 봐 길거리 이 도로 그러면 여기에 담배팔 도로 하나 허용을 했으면 50m 뛰도록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50m를 뛰도록 거리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거리 제한 그런데 이 구내소매인은 아마 빌딩 내부에 빌딩이 뭐 내부에 있는 매점 같은 데다가 담배팔 도로 허용하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일반 소매어퍼가 일반 소매인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옆에 빌딩이 들어섰고 빌딩 내부에 매점이 있는데 거기도 담배팔 도로 허용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소매인이 또 가까운 데에 담배팔 도로 허용해서 자기 침해당에 따로 소송을 냈는데 이 경우는 법이 거리를 띄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구내소매인하고 사이에는 일반 소매인 끼리는 거리를 50m 이상 띄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판례가 결론이 달라진 거예요 거리에 띄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옆에 빌딩 내부에 매점에 담배팔 도로 허용했어도 기존 일반 소매업자의 이익을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법적 이익을 침해한 건 없다 그래서 소송 제약이 안 준 거예요 일반 소매업자끼리는 거리를 띄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결론이 아까처럼 다르게 나온 거 그래서 꼭 구내소매인 가지고 구별해 두세요 그 다음에 26번 네 무슨 단어로 공부할까요 응? 재단법인인 순여원 이렇게 단어 그 단어가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상의 이익을 누리는 자는 누구만이야 사람만이에요 사람 환경이익을 환경상의 환경권 사람만 환경권의 권리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 응? 법인은 환경권을 누리는 자가 못된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재단법인 순여원이 자기들의 환경상의 이익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응? 소송을 했다면 만약에 순여개인이 소송을 했다면 환경상의 이익 침해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순여원이라는 단체가 소송을 낸 거잖아 그럼 이런 법인 같은 단체는 환경상의 이익을 누리는 자가 못되기 때문에 환경상의 이익 침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소송 자격 안 주는 거죠 응? 그렇게 그 단어로 기억하시면 돼요 응? 27번도 결국 반사적으로 누리는 거기에 키워드는 그것은 첫째 끝에 보면 뭐 나왔냐면 뭐 절대 보존지역 이런 것들 하나 나오죠 그게 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제주도에 어느 이게 다 뭐하고 연관되냐면 제주도에 저 뭐예요 저 뭐 뭐하지 저 무슨 항 군사 뭐였어? 응? 저 군 군 군사 항구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제주 해군기지 해군기지 건설하느라고 거기가 원래는 절대 보존지역이라고 지정이 돼서 개발 못하겠다 묶어놨어서 환경 보존 그래갖고 지역 주민들이 그 옆에 살아왔는데 여기를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절대 보존지역 환경 보존지역을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환경상익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낸 거야 근데 어디를 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음으로써 근처의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거는 공익보호의 결과로 반사적 효과로써 누려온 이익에 불과 그래서 이제 그 보존지역을 축소시킴으로써 그동안 누려온 이익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 침해에 불과하니까 소송할 적이 없다 이런 취지였죠 네 그게 26, 27, 28이 다 똑같은 연료예요 응? 27, 28이 다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다 응? 그 다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학과 관련해서 응? 자 그 다음에 30번 즉 가세요 자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사용검사 처분에서 소송할 이익이 없다 응? 원고적격이자 뭐 소외이익 의미로도 쓰였는데 왜 그럴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입주 예정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주 예정자 자 아파트 분양 받았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독특한 제도가 뭐야 어떻게 보면 전세계 유일한 제도가 아파트 다 지어놓은 거 보고 사는 게 아니야 그쵸 응? 짓겠다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다는 청사진만 보고 사잖아 분양 받잖아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엊그제도 또 무슨 프로 보니까 그 하자 때문에 9개월째 입주를 안 하고 다투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저 아래쪽에 지방인데 부산인 거 같아 부산인가 어딘가 아파트 그 분양 받은 자리 9개월째 입주 안 하고 투쟁하고 있어 응? 그런데도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 지어놓은 거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응?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방향을 잡고 있어요 정부가 근데 어쨌든 자 아파트 다 짓기도 전에 일단 계약해서 분양 받았어 샀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짓는다 했는데 막상 다 지었다 해가지고 이제 입주를 하려고 이제 가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사인회 하거든요 가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 난림이야 막 응? 물을 세고 막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흥정기관 뭐 해줬어 사형검사 내준 거야 응? 그 입주 예정자들이 아니 이렇게 응?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형검사 내준 수 있느냐 하면서 사형검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입주 예정자들이 소송 낸 거죠 근데 이것도 맞아요 이 소송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승소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정청이 사형검사 처분 내준 거 없었던 일이 되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있어요 입주 예정자들은 뭘 원하는 건데 응? 그 건물은 동그러니 그대로 있잖아요 하자 있는 건물은 응? 사형검사 승인 내준 것만 없었던 일이 될 뿐이에요 그렇다고 뭔가 하자가 보수되는 것도 아니고 응? 하자 보수하는 거는 아파트 건설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응? 행정청을 상대로 이 사형검사 승인처분만 취소받는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사형검사 처분은 그냥 그 이제 이 건물 허가받은 대로 지어졌으니까 건물에 사용해도 된다 이런 조치일 뿐이지 그거를 갖고 싸운들 입주 예정자들이 하나도 구제가 되는 건 없다는 얘기에요 응? 그런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31번 1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죠? 자 31번은 어느 대학이 있는데 막 학내 분쟁이 많았어요 재단이 막 돈 막 엉뚱한 데 갖다 학교 돈 빼내 쓰고 횡령하고 이런 게 걸려가지고 결국 뭐였어 다 쫓겨났어 이사장 이사들 다 쫓겨났었어 근데 이사장 이사들이 막 뒤에 소송내고 뭐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교육부 장관이 그 학교로 다시 이사장 이사 다 복귀시키는 조치를 한 거야 그때는 이제 또 그 학내 그 구성원들이 그 교육부 장관의 이사장 및 이사 복귀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소송낸 거야 근데 결론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대학교 교수협의회하고 학생들의 단체인 총학생회는 그 교육부 장관이 그 비리 저질렀던 이사들 복귀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 이때 응? 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학교 교수협과 총학생회는 소송작용 이때 근데 누구는 없대 그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 지부 그러니까 직원들이죠 학교 직원들의 단체인 그 지부 응? 여기는 소송할 자격 안 줬다 응? 없다 그랬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32법 더 중요한데 32번은 첫째 끝에 아 자 누가 소송 냈어 소득의 귀속자 이 꼴로 누굴 말해 소득의 귀속자 원천 납세 의무자 쉽게 얘기하면 회사 직원 직원은 뭐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없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응? 응? 그러면 여기 이 법인이 첫째 줄에 있듯이 누구야 원천징수무자 응? 그러니까 회사는 직원들 월급 줄 때 세금을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월급으로 지급하죠 뗀 세금은 국가의 납부 회사가 그래서 회사를 법인 회사를 원천징수자라고 징수의무자 응? 그리고 직원은 원래 직원이 세금 낸 거로 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원천 납세의무자 이게 소득의 귀속자 그러면 여기서 행정기관이 행한 조치가 뭐예요? 소득금액이 바뀌었다 이거지 소득금액 변동 근데 누구한테 했어? 법인에 대해서 응?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변동된 통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인이 그에 따라 의무가 생기는 거지 이 소득 귀속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제출에 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지만 소득의 귀속자인 직원 즉 원천 납세의무자는 그걸 갖고 소송으로 다툴 자격은 없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 아 33번은 여러분은 없겠다. 그죠? 첨사본은 2018년도 5월달 나온 최신판례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목이 이거야 외국인의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은 외국인은 뭐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 사증발급 거부처분 처분 이거 취소 취소청구할 법률상이 없다. 취소청구할 법률상이 없다. 즉 원고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고적격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증이 뭐야? 사증이 비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자 입국 비자 응?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외국인 우리 스티브 유 누구예요? 스티브 유 유승준 어느 사람이야? 미국인이야 미국인 그죠? 옛날에 한국국족하고 미국족 둘 다 갖고 있다가 이중국족하고 있다가 한국족 포기해버렸어. 그리고 군대 안 가려고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기 위해서 입국 허가 내달라고 신청해. 비자 신청하는 거예요. 비자 발급 거부 못 들어와요. 거부한 조치에 대해서 외국인은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게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이거는 비자 발급해 주는 건 국가가 이건 외국인 아니야. 외국인에 대한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특별한 의무가 없어요. 비자 발급 여부는 재량이고 발급에 따라 그 외국인이 받게 되는 이익은 법적으로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부여받는 이익. 뭐 이런 논리에요. 동할 자격이 없다. 추가. 이거 한 템포하는데 시간 오래갔네. 쉬는 시간에 가십시다. 네. 주의하면서 .